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2주 만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지명부터 사퇴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논란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연거푸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전국은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명부터 사퇴까지의 14일을 정리합니다. 노지민 PD의 보도입니다.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10일 친박 좌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에서 갖고 있던 감각과 균형으로 총리직을 원만하게 수행할 것 같다고 호평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곧 펠레의 저주가 됐습니다. 총리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문 전 후보자가 썼던 칼럼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비판하며 국민장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거짓 주장을 칼럼으로 썼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1일 국민TV 뉴스K와 KBS 9시 뉴스가 문 전 후보자의 교회 발언을 공개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교회 장로인 문창극 후보자가 교회 강연에서 일제의 식민지배와 이어진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6.25를 가리켜 하나님이 미국을 붙잡게 하기 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친 6.25를 기회였다고 한 셈입니다. 문 전 후보는 교회 강연을 통해 6.25와 남북분단을 신이 준 기회라고 말하는 한편 일제강점기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계몽됐다는 궤변을 늘어났습니다. 총리 후보 일기에 앞서 한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발언이었지만 문 전 후보는 되레 왜곡 보도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경한 태도는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5년 칼럼과 올해 4월 서울대 강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누리당 초선의원들까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13일 임명 동의한 국회 제출을 미뤘고 그 후로도 매일같이 터져나온 과거 행적은 문 전 후보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교수직 셀프 추천과 셀프 급여 지급에 이어 군 특혜 문제까지 각종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적 반감이 극에 달하자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친일계 이재호 의원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당권에 도전하는 김무성 의원 심지어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까지 17일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 18일 임명 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귀국 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문 후보자에게 자진사퇴하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귀국한 박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돌연 문창극 구화기에 나선 언론도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밤 MBC는 정규 프로그램 두 편을 결방하면서까지 편성한 긴급대단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을 통해 문 전 후보의 강연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토론을 내보냈습니다.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 MBC의 보도를 인용하며 청문회를 통해 발언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어제 칼럼에서 2008년 광우병 선동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며 막무가내 감싸기를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국가보훈처는 문 후보 조부가 독립유공자 문남규 선생일 수도 있다는 추정을 내놓는 황당한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친박 홍문종 의원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여권 일부에 청문회 강행 의지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시도는 여론의 힘을 뒤집기에 역부족이었고 문 후보는 결국 오늘 오전 사퇴 기자회견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